나는 저녁으로 새우볶음밥을 먹었어요. I had shrimp fried rice for dinner. 다시 한번 해보죠. 나는 점심으로 먹다 남은 피자와 콜라를 먹었어요. 나는 아침으로 삶은 달걀을 두 개 먹었어요. 나는 점심으로 라멘을 먹었어요. I have instant noodles for lunch. 나는 타이거 팀이 이기면 좋겠어요. 나는 영화가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축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4D 영화관이었다. 나는 가족들과 그곳을 방문하고 싶다. 나는 가족들과 그곳을 방문하고 싶어갈 수 있을 때에 보자. 내 가족들과 그곳을 방문하고 싶다. 아멘